이더리움과 솔라나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장세가 안 좋았을 때 3,300달러가 막 깨지고 이런 상당히 롤백을 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더리움 ETF 1차 승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으로 완전 싹 돌아갔었는데 현재는 1시간 전보다 1.13% 오른 3,37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도 이더리움 ETF가 또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7월 초가 되면 이제 완전 출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더리움 매집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최근 1, 2주 동안 지난주 특히 좀 그랬는데 저도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아마 6만 4천 달러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이더리움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더리움이 지난주부터 좀 움직임이 반응이 괜찮았어요. 비트코인 하락 대비해가지고 방어도 잘 해줬고 그러니까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죠. 네. 추세도 오히려 이제 올려주고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보다 좀 더 좋은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위적인 하락을 보이니까 인위적인 하락. 네. 이더리움도 별 수 없죠. 지금 이제 주요 구간도 이더리움은 이탈했다고 봐야 돼요. 이미 좀. 잠깐 볼게요. 진작에 좀 이탈을 했는데 이 가격대요. 3480. 여기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탈이 된 거 같아요. 크게 이탈했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실 지금 여기 위로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이평선과 주가의 관계만 봐도 지금 주가가 이평선 아래로 하방 이탈을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를 해야 되죠.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다시 안 좋아졌어요. 그럼 적어도 이더리움이 이 정도 위로는 다시 올라와줘야 돼요. 이평선 위로. 3530달러 정도 이상 적어도 이 위로는 복귀를 좀 해줘야 해줘야 우리가 이더리움에 다시 좀 회복하는 추세로 가겠구나. 약간 이런 형태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메스타이밍을 가고자 하면은 353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된다. 지금은 얘가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저항이 너무 많아요. 저항되는 이평선들 너무 많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질 위험도 있거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부수적이게 부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3530달러 위로 얘가 다시 안착하면은 다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전까지는 좀 우리가 부수적이게 일단 다시 좀 봐야 되긴 합니다. 3370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사서 그냥 모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송승제널께서는 3530달러 선까지 올라서서 확인을 좀 지지선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저항들이 지금 지뢰처럼 깔려 있어서 굉장히 고초를 겪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라면은 현재가 단가가 낮긴 한데 3500달러 정도 테스트를 하는 걸 봐서 매수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어쨌거나 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면 반등 좀 강하게 나올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RSI가 다 회복 추세를 보이고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진작에 얘는 좀 올랐어야 되는 코인인데 비트코인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RSI 이런 지표를 보면은 RSI는 계속해서 추세가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수요가 적극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적극적인 수요가 충분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얘가 지금 별수 없이 얘도 하락하게 된 거니까 반등이 나오면 또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 반등을 잡을 때 이더리움을 잡아도 되기는 하지만 그럼 그냥 일단 두고 보는 거죠. 두고 봤다가 내가 만약에 3530달러 돌파한다? 지지 받는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적어도 이 4시간 입형선 돌파를 얘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크게 무리는 하지 마시고 현재 단가에서부터 뭐 차곡차곡 모으고 지금 3300밖에 안 해? 이러면서 ETF가 승인이 나면 정말 크게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안전한 트레이딩과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500달러 초반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좀 구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1, 2등이기 때문에 이 G2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도 이제 솔라나 정도는 보통 봐주기도 하거든요. 솔라나가 요새 외부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현재 아나운서가 뉴스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뭔가 심상치 않은 지금 소식들이 내부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반등한 측면이 있는 것은 크로스체인 플랫폼인 웜홀 관련된 약간 호재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빠졌었다. 솔라나는 어떤 모습인지 상당히 궁금하다. 또 솔라나가 차트적으로 굉장히 건강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ETF로 인해서 이제 폭발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원래 폭발력하면 솔라나였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투심 자체가 솔라나까지 보고는 한번 마무리를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우선 솔라나는 지금 추세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가격은 올랐는데? 그렇군요. 지금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 보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 관점을 봤던 것은 삼각수렴의 가능성을 뒀잖아요. 삼각수렴의 가능성을 뒀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의를 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삼각수렴 상방이 탈 나오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라. 그러고 가져가라. 이랬었는데 지금 삼각수렴 하방 이탈을 해버렸어요. 얘가 지금 실시간으로. 뚫려 나갔네요. 지금 그랬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지금 일봉 이평선들이 다시 또 데드크로스 되면서 역배율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또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 장기 이평선이 200일 선까지도 일시적으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반등이 얘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등하니까 얘도 나오겠죠. 나오는데 얘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눌릴 수가 있죠. 이평선 저항. 이평선이 또 꼬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저항에서 한 148달러 정도 149달러 150달러 이 정도 구간에서 저항 맞고 다시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이 추세를 살려나간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렸을 때 이렇게 다시 살려나가지 못하면 얘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지금 투자에 들어가기에 상승세 전체적인 상승세를 같이 타고 솔라나의 폭발력을 믿어보겠다 하기에는 지금 차트적으로는 지금 약간 엇갈린 모습들이 좀 있으니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에 더 맞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크게 좀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과한 낙폭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던 것처럼 저도 지금 기술적 반등 관점을 보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조금 다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물량을 좀 크게 늘려갈 시점 자체는 다시 안정화됐을 때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메이저 코인들이 최소 안정화된 추세를 다시 만들어 나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반기 상승장을 목표로 하고 지금 다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눌렸는데 얘가 다시 강한 상승을 살려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다시 고점 두드리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거라서 3월달에 봤던 모양인데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돌리면서 따라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정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여기 최소 이 정도 타점에서 우리는 잡아도 돼요. 이 정도 타점에서 잡아도 진짜 그냥 딱 손익비 다시 이평선 이탈 아니면은 뭐 이 여기 이탈하고 최소 고점 저항 또는 고점 저항 돌파 목표로 하게 되면은 손익비가 좋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10% 구간을 놓친다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알트코인을 막 섣불리 진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이런 식의 안정화됐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솔라나는 이동평균선이 지금 역배율로 크로스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 올라가더라도 약간 저항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착한 뒤에 진입을 하셔도 무방하겠다. 그냥 초조하지 마시고 솔라나 투자자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9월에 상승장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습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아마도 저희 송승제널리스트께서 또 솔라나를 볼 때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 꼭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백님께서 원화 차트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원화 차트가 모양은 똑같잖아요. 사실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도리온 같은 게 임프가 막혀 있어서 이게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인마켓이나 캡이나 코인개코 같은 글로벌 달러 표시. 저희가 사이트를 통해서 인덱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 화면 중에 저희 차트 화면이 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맥북스시잖아요. 이제 우리 송승제널리스트께서 눈이 좀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력 보호 장치를 세게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화면이 조금 노랗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력도 같이 보호되니까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뚜리님이 마운트콕스 물량이 모두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는 그리 충격적이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비트 반등 누리고 롱 물량 많으니까 뭔가 비트 롱 청산시킬 주제가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마운트콕스 물량에 대해서 이제 터는 물량에 대한 약간 서드 생산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시장 보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반등을 충분히 더 해줬으면 좋겠지만 1등은 일단은 한번 턴오머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너무 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다른 분들께서 정말 길 앞에 개미만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라시고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아까 아마도 점심 식사도 하셨을 텐데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때리시면서 아주 편안한 오후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알트코인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보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마운트곡스, 마운트곡스, 포드니 뭐니 이거 그래도 단숨에서 재료 소멸이니 알 수 없습니다만 물량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캐시로 나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안 볼 수가 없는 날이죠. 비트코인 캐시를 보겠습니다. 저도 마운트곡스 이슈가 있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바로 좀 켜서 봤었는데 하락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올해 1분기, 2분기 정도 알트코인들 많이 올랐을 때 좀 추세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많이 그냥 이렇게 많이 꺾여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 패턴이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 보이지가 않네요. 좀 개인적으로는. 패닉셀이었다. 이 하락은.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제 좀 비트코인 캐시를 굳이 이제 패턴을 하나 추세를 찾자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락 트렌드를 하나 좀 형성을 하고 있죠. 급락을 하고 나서. 급락을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우아양 횡보로 추세를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패턴 이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예정 저항을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턴 이탈이 나오든 눌려서 이렇게 가는 방향. 적어도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패턴 이탈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런 과정에서는 그냥 계속 지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딱 이 하락 트렌드 하나 딱 그어놓고 계속 그냥 가끔씩 한 번씩 보시다가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놓고 아마도 뭐 툴이 있겠죠. 여러분들 쓰시는. 거기서 상단에 채널을 올라서서 지지하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비트코인 캐시는 그래도 이제 안정권이 들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마운트곡스 매도가 있다고 해도 그냥 주가 자체 차트 자체가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다라는 움직임 자체는 그 마운트곡스 물량 그 매도 물량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마운트곡스 그런 이슈를 떠나서 그냥 매수해볼 만한 자리예요. 애초에. 그렇죠. 왜냐면은 마운트곡스 그 매도 물량에 얘가 영향을 정말 크게 받을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 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제 거래소 상장 폐지가 당하는 코인이나 어떤 악재 뭐 개발자들의 물량 매도 이런 이슈가 뜨면은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하락이 그냥 발생을 해요. 물리적인 거니까 맞아요. 수량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지금 마운트곡스 물량인데도 아직 이런 정도 하락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고 그거 치고 되게 잘 지켜주는 편이니까 이건 선방한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딱 해놓고 하락 트렌드 이거 돌파 나오면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어제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예상보다는 그런 악재 뉴스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385, 37달러 38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1.92% 그러니까 2% 이상 24시간 기준으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아직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좀 된 것 같고 이런 악재들이 좀 차라리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7월 초에 물론 당연히 7월 초에 이제 그게 진행이 시작이 됐을 때 시작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 당장은 그거에 대한 가격 하락이 더 크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다면 사실은 이런 물량들이 나와줬을 때 받아주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 건 증권시장이나 크리프토나 마찬가지잖아요. ETF가 지금 1억 달러 이상을 지금 뱉어내고 있는데 그때는 좀 시장이 좀 센티멘트가 저쪽 시장도 좀 좋아서 증권시장에서 ETF가 비트코인 ETF를 좀 매수를 해주면 아무리 물량이 때려나와도 그 하루에 받아내는 수준이 굉장히 입이 큰 친구들이니까 이런 하마들이 좀 입 벌리고 받아주면 어떨까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좀 더 건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보면서 일단 오늘은 정오 기준으로는 반대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정장에서 과연 하반기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지켜보시죠. 이번 주에 PC도 나오기도 하고 매크로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쏟아지는 구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저희와 함께 블록미디어와 함께 혹은 게임 매니지먼트 리포트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비트코인 선물 롱 240억 숏방어 70에서 90억 힘이 딸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선물 차트까지를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빅과 소금님이 바라시는 투자 방향으로 오늘 하루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다 눌러주시리라 저희는 믿고 힘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안 하셨다면 저희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매니지먼트의 리서치 페이퍼도 발간이 됩니다.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기간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송승세널리스트가 잠 안 자고 그거 쓰고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JM킹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다음 주에 뵐게요.